아 이뻐 저 썸머슬램 LA 직관 갔을때 300달러 350달러인가 요걸로 준 산 레플리카 제가 좋아하는 브렛아트가 찾던 아 졸라 무거워요 원래 살 때 그 케이스까지 가죽 케이스 WWF가 아니라 WWE 버클이 있구요 요거를 뜯으면 되고 풀면은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이거를 어깨에 차주면 허리에 배할수도 있고 아 이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 조꼬링 키즈벨트 키즈 벨트 존스인아 존스인아 스피링 벨트 차이보수 차이가 요렇게 나고 월드 헤비웨이 타이틀 벨트 아 이것도 산지 이거 토이벨트 산지가 졸라 오래됐어 언제지 내가 이거 한 2005년에 샀나 그래도 뭐 어 2조원에 선거 같지 한 14년 14년 되도록 뭐 멀쩡해요 요것도 이거는 방송국에서 아마 당첨된거 하드코어 타이틀 벨트 요것도 토이벨트 이거는 대충 이렇게 껴놓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벨트 있고 아 역시 비싼게 짱이야 비싼게 나중에는 그 하얀색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십을 살라구요 아 이뻐 아 졸라 이뻐 역시 벨트는 토이벨트 사지 마시고 열심히 돈 모셔서 레플리카로 사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우 졸라 이뻐 얼마나 이쁜데 이걸 아우 졸라 이뻐 아 여러분 알겠습니다